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주를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바로 전살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죠. 피터 린치가 내부자 매수에 대해 한 말인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곽동신 부회장이 최근 1년 동안 350억 원이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오늘은 이렇게 중장기 매출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보시면 올해 매출 6,500억 원, 내년 1조 2천억, 그리고 2조 원까지 매년 2배 가까이 매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미반도체의 이런 자신감, 과연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후년 2조 매출 전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장밋빛 아닌가 싶기도 하다가도 또 엔비디아 최근 실적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는 실적이 어땠습니까, 한미반도체? 일단 최근 매출을 제가 전망치를 쭉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간 매출이 약 1,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낸 게 6,500억까지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하니까 4배 넘게 올려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냐? 제가 두 가지 근거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신제품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보시면 올해 하반기에 2.5D 빅다이본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본도 쭉쭉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이 제품들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2.5D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게 2.5D 패키지라는 건데 보시면 가운데 로직이랑 HBM이 같이 수평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열도 많이 줄여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HBM이 아니거든요. 위로 쌓아올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용 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미반도체가 사실 HBM에 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많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이후로 하이브리드 본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16층 이상 좀 높게 쌓아올리는 HBM 쪽에 많이 적용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이제 신제품을 봤으니까 두 번째 근거는 캐파의 확대인데요. 일단 지금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공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한 달에 T15운더 22대까지 생산 가능하거든요. 한 달에 22대니까 곱하기 12하면 264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내년에는 이제 35대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5배 정도 늘어나게 되면 납품 단기도 빠르게 축소할 수 있겠고 또 여기에 더해서 계속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부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두 번째도 지켜봐야겠고 또 사실 가이던스를 제공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2022년 4월에도 이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당시에 매출 1,100억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200억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망치보다 실제로 10% 넘게 좋은 수치가 나왔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긍정적인 전망은 AI 반도체 쪽이 앞으로 호황을 누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B2B 납품하는 장비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가 이번 달부터 블랙엘 기반의 신제품을 출하를 하잖아요. 이 제품이요. 이전작에 비해서 최대 30배 정도 성능이 좋은 작품이라고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 30만 개까지 먼저 당겨오겠다라고 하니까 HBM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럼 여기서 파생되는 게 HBM이 늘어난다고 하면 범용 DM은 더 줄거든요. 왜냐하면 HBM이 기존 DDR5나 이런 거에 비해서 다이가 2배 가까이 큽니다. 그리고 수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HBM이 2배 늘어난다고 해서 범용 DM이 2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M의 공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DM 같은 경우에 업계에서 3분기에 평균 판매 단가가 8에서 13% 또 낸드 같은 경우는 5에서 10%까지 단가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볼 게 AI 향입니다. 서버 향인데 서버용 DM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 또 기업용 SSD 같은 경우는 최대 20%까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반도체 업황 하반기에도 계속 조의 전망이다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보통 이렇게 상장사가 공시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 이거 얼마나 믿어야 되는 데이터인가요? 네, 좀 위로 본다면 매출에 대한 전망 공시는 생각보다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매출 같은 경우는 거래처들이 있고 그리고 수주 베이스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그림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전망 공시는 상당히 실력도 높은데 영업이익 같은 게 약간 오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을 막상 가보게 되면 판감비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익 같은 게 약간 오차가 있는데 한미만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워낙에 앞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워낙에 좋게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현재 40% 안팎의 영업이익률을 적용을 해서 현재 2조 원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2026년 그럼 2조 원의 40%라면 거의 8천억 영업이익이 2026년에 나온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비싸냐 싸다냐를 논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때는 비싸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글쎄요. 이게 좀 일단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기 시작한다면 보통 장비자들이 숫자가 안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가 피크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보유자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PC며 스마트폰이며 온갖 곳에 AI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변화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 쪽에도 고사양의 반도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몇몇 게임들의 경우에는요. 제가 다운을 받으려고 보니까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아이폰 15 이상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고사양의 게임 자체나 프로그램들이 저사양 핸드폰에는 안 깔린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면 분명히 성장성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그런 것들을 선 반영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논의는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기자 오늘 소식 한마디로 좀 정리해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업황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문 온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